오늘은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네 이 톰 콜리라는 분이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까? 어째서 빈곤은 대물림 될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아시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모르신다면 아마 내가 만약 빈곤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계속 빈곤이 대물림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서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빈곤이 대물림 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가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 무슨 믿음이 뭐 그런 거냐 뭐 시크릿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믿음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믿으신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을 똑똑하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어리석어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이 옳게 됩니다. 또한 삶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고요. 삶이 지옥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 삶이 지옥이다라는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각자는 사실 부모와 환경, 교육 등을 통해서 특정한 믿음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하고 혹은 환경, 친구, 선생님 이런 다양한, 내게 영향을 미친 다양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에게 영향을 주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특정 믿음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럼 그 믿음 중, 수많은 믿음 중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러니까 나도 가난할 거야.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믿음들도 다 이런 특정 믿음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전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옳고 진리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은 가난한 게 나는 가난하게 살 거야.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로 살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믿음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사고 방식에 대해 마음이 다치면 삶이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부정적이고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내부에 꽉 차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해도 안 하게 될 거고 내가 부자가 돼 있으면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다치면 삶이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편협한 사고는 우리가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린 사고, 편견 없는 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대손손 몇대로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삼성 이건희가의 이재용가의 버금가는 재벌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요즘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 예로 김범수, 카카오의 김범수, 레이버의 이혜진 다 삼성의 직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와서 자기 사업에서 된 거잖아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가능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사고 방식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뭔가 할 때 그것에 제약을 거는 부정적인 믿음을 모두 없애고 생각을 확장해 나갑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제약을 만드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회가 오고 뭔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어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믿음이 그 찰나에 딱 들면서 그걸 하지 못하게 막죠. 성공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정지신호 같아서 그들이 꿈꾸는, 추구하는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계속 상기시키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나 실천이나 도전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안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믿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아 라는 믿음은 공부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습관을 만듭니다. 왜? 나는 똑똑하지 않으니까 공부해도 소용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경청도 하지 않고, 집중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내가 공부해서 뭐 되겠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는 믿음은 과식하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운동하지 않는 습관을 만듭니다. 어차피 과식해도 살이 찌고, 과식 안 해도 살이 찌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고, 나는 살을 뺄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믿음들이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뭐, 내 실천, 하고자 하는 것들, 꿈, 이런 것들에 제약을 거는 거예요. 결국 나는 살을 뺄 수 없어라는 믿음이 운동하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들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들이 나오게 되고, 그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같은 내부 소리나 부모, 교사, 친구, 가족 등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 이런 외부 소리가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 될 때 믿음이 형성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 혹은 멘토라는 분들, 혹은 부모님, 혹은 가족,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특정 믿음을 심는 거죠. 제가 당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대학만 가면, 좋은 대학만 가면 이제 인생이 펼쳐진다. 감쪽같이 속았죠. 정말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10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속았습니다. 대학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 아무런 부자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거죠. 두 번째, 믿음이 형성되는 방법. 어떤 사건이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나 강력한 긍정적 감정을 낳으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건 많죠. 아버지가 사업해서 쫄탕 망했어. 이러면 사업은 절대 해서 안 되라는 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습득이 되죠. 어떤 사람이, 내 주변 가까운 사람이 주식으로 전산산을 날렸다. 이러면 이제 주식은 정말 위험한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들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봤는데 내가 뭐 긍정적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나쁜, 부정적인, 내가 뭔가 하려는 막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어서 지금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 초기에는 실수와 실패 투성이입니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통클린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면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실패하면 실패하지 말라고 그러고 실수하면 혼대고 왜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성공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통클린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실수와 실패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즉,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실수와 실패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 A라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럼 B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B라는 방식으로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럼 이제 C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수와 실패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성공 길잡이가 돼주는 거지 절대 실수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뭔가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일 동안 이 전략을 실천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긍정적 사고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톰콜리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5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 당신의 사망 기사를 작성하라. 소망과 꿈 리스트를 만들어라.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만들라. 성공 일지를 만들라. 목표 달성을 돕는 하루 학원을 만들라. 비전보드를 만들라. 아침에 한 번씩 명상하라.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기계획에서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승궁 일지 만들고 비전보드 만들고 목표 달성을 돕는 하루 학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아주 좋은 도구고 아주 좋은 행동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뭐가 대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어떤 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제약을 없애주려면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믿음들을 긍정적인 생각, 감정, 믿음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느냐? 30일 동안 이런 것들을 해봐라. 5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 당신의 사망기사를 작성하라. 소망과 꿈 리스트를 만들라.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만들라. 성공 일지를 만들라. 목표 달성을 돕는 하루 학원을 만들라. 미성분을 만들라. 아침, 아침, 명상하라.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들이 대체할 것이다 라고 톰 콜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속는 삶 치고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조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부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꼭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